안녕하세요! 면민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쿠키런 빵입니다. 그럼, 맛있게 마세요! 밀크 치즈 치는 진행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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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~~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마카롱 우유 오돌뼈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마요네즈 와우 너무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다 하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! 정말 맛있다 ! 정말 맛있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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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쿠키런을 안해서 아는 캐릭터는 버섯먹엉 하는 그 친구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과연 나오는지 스티커 깡을 한번 해볼게요 첫번째 버섯먹엉인가? 우유맛쿠키 버섯먹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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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베리맛쿠키 버섯먹엉 비트맛쿠키 자색고구마맛쿠키 저는 자색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얘는 좀 못생겼네 어? 똑같은거 또 나왔다 이거 똑같은거 또 나왔어 버섯먹엉 버섯먹엉 트위즐젤리맛쿠키 버섯먹엉이 안나왔네 버섯먹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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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먹엉